자 그 다음 질문 자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기업에 대해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내용이고 사회적 비용 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반영한 사회적 비용 사회적 비용 오염 제거 비용 이런 거를 이하 오염 제거 비용 도 있겠고 오염으로 인한 건강 손상 근데 이제 건강 손상 이런거는 돈으로 따지기는 힘든데 그런걸 또 다 돈으로 다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어 회계사들이 어 그래서 뭘 그럼 반영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예제로 따지면 은 벌금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생산할 때 공 당연히 물건을 생산한 것은 공기 오염을 이를 유발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데 뭐 공기 오염 유발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네 회사가 돈을 내야 된다 추가로 뭐 그런 법이 지금 있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원래의 비용 보다 더 싸게 물건을 생산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싸게 생산하니까 필요한 것보다 더 이상으로 생산하는 거지 조금 이해가 안되는데 요거는 나중에 대학 가서 경제학 배우고 그러면 좀 이해가 더 잘 돼 갈거냐 자 이때는 첫번째 문장 여기가 이제 주제문이 되겠구요 자 in the absence of in the absence of 하면은 무엇이 없을 때 자 public policy 공공정책이 없을 때 어떤 정책인데 to reduce pollution 오염을 줄이기 위한 공공정책이 없을 땐 자 market will over produce goods or service 시장은 과잉 생산하게 된다 상품과 서비스들을 오염과 관련된 오염과 관련된 이라는 뭐 라는 의미는 오염을 일으키는 자 왜? because the producer does not pay the full cost of its input 이게 여기에 인풋은 자원이야 자원에 대한 전체 비용을 돈을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원 이라는 얘기는 당연히 이제 물 뭔가를 생산할 때 물도 사용하고 공기도 사용하고 그러잖아 그래서 그 그것까지 다 포함한 것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 과잉 생산하면 안 좋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생산자들이 풀 코스트를 내게끔 해야 된다는 게 이 지문의 핵심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건 없는데 해석 조금만 본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서 how much coal to burn 자 이거는 의문사 투부정사 표현이죠 얼마나 많은 의문사 동사 해야 할지로 하는 거야 얼마나 많은 석탄을 태워 태워야 할지 인위적으로 낮은 석탄 가격에 의존하여 얼마나 많은 석탄을 태워야 할지 인위적으로 낮은 석탄 가격에 의존하여 라는 얘기는 이 말은 석탄 가격 그러니까 이거 없어도 될 것 같아 그냥 이거를 그냥 앳으로 바꿔도 돼 인위적으로 낮은 석탄 가격에서 낮은 낮은 이라는 얘기는 물 공기 오염에 대한 그런 비용을 사회적 비용을 생산하지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이야 아 지우장 그냥 전치사 애수로 띵 하고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파인튠 미세 조종하다 여기서 어휘도 조심해야 되고 파인튠 미세 조종하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투부 정산은 앞에 있는 매니저를 꾸미는 게 아니라 건너뛰어서 이 동기를 꾸미는 거야 그래서 이 공장 매니저들에게 올바른 인센티브 그러니까 여기는 동기 몰오베이션 이라고 할 수 있겠고 올바른 동기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면 이제 가격이 비싸니까 많이 하면 안 되겠지 그들의 장비를 미세 조종할 동기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미세 조종하다는 얘기는 문맥상으로는 줄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오염을 딱 1%만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좋은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과도하게 생산하지 않고 적절하게 생산하는 걸로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파인튠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휘로는 좀 조심하세요 여기까지 그럼 다시 한번에 만나요 이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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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